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연 자체는 되게 짧은데 뭔가 많이 어지럽고 또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보고 이야기하죠 제목 아니 자기 남편은 여보 자기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꽁꽁이 아빠도 아니고 그냥 아빠 이러는 아내님들아 지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세요 원제 자기 남편을 아빠라는 분들 왜 그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본인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 대체 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보 당신 자기 이렇게 부르는게 좀 기분이 못하다면 자식 이름을 붙여가지고 꽁꽁 아빠 이렇게 한다거나 자식이 없으면 하다못해 이름으로 그냥 땡땡씨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아빠라는 거야 아 참고로 본인 아들 딸들한테 즉 자식들한테 아빠 지금 뭐하니 가서 아빠 좀 불러와 이러는 거 말고요 그냥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아빠 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평소에 가끔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랬어요 아까 낮에 젊은 남녀 한 쌍이 가게로 찾아왔거든요 뭐 둘 다 30대 중반 부부로 보였습니다 아니 사실 이때 남자는 마스크랑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나이가 안 하면 안됐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복장이나 아우라 느낌으로 아 비슷한 또래겠다 부부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하튼 그러고 있는데 여자 손님이 대뜸 꽁꽁이는 땡땡 먹을 건데 아빠는 뭐 먹을 거야 아빠 우리 저기 보이는 창가 자리로 가자 등등등 되게 다정하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길래 아니 말을 걸길래 아 이 사람들 부부가 아니고 부녀지간이구나 아빠가 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오해를 한 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또 훈훈해 보이기도 하길래 어머나 부녀 사이가 참 되게 좋네요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살짝 제가 먼저 말을 붙여봤거든요 그러자 이 여자 손님이 완전 정색을 하면서 에? 저희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라고요 이럽니다 아우 순간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버부렸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 대체 왜 이러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여기에도 본인 남편을 호칭할 때 부를 때 그냥 아빠 이런 분들 계세요? 만약 계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아 그리고 평소 본인 친아빠도 아빠라고 부르고 남편도 아빠라고 부르는 뭐 그런 건가요? 저도 결혼한 사람이고 아이도 있는데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글 써봤어요 댓글 1번 저도 그런 거 딱 두 번 봤는데요 여자가 완전 모질이 같았어 싫은 걸 넘어서 혐오감이 생기는데 대화도 하기 싫더라고 댓글 헐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솔직히 별로던데 아빠라니 덜덜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2번 내 친구 중에 이런 애가 하나 있거든요 하루는 얘를 만나가지고 놀던 중 얘네 남편이 찾아왔는데 얘가 계속 자기 남편한테 아빠 아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자꾸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냐 라고 대놓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원래는 꽁꽁이 아빠 이렇게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 이러더라고 여하튼 그래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 기분 진짜 이상해 혼미하다고 미친 거 같아 그리고 모질이 같다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게 아직까지 자기 아내에게 엄마 이런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봤거든 와 이거 만약 본다면 상상만 해도 웩! 3번 아니 본인 습관이랑 다르면 무조건 다 모질이인 거야? 생각하는 거 개 편협하네 4번 어이가 없네 야 너는 지금 이게 습관의 영역으로 보이냐? 아 혹시 너도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냐? 끌 끌 끌 끌 그렇구만 2번 아니 잠깐만 나도 여자하고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걸 편 드는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럼 남편이 자기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 봤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아우 진짜 개 징그럽고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편하고 너무 흉해 여보 자기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우면 그냥 꽁꽁 씨라고 하면 되지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보기에 당신이야말로 가정교육을 못 받고 마음이 흉하며 징그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별것도 아닌 고작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걸 보면 100%야 교육을 아예 못 받은 사람 같다고요 무식해 2번 어? 아니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발끈하는 걸까? 야 너 혹시 아빠랑 결혼해가지고 같이 자는 여자냐? 굉장한 쪽팔림 때문에 정신을 살짝 잃었나? 혼미해? 그런 건가? 어 그렇구만 3번 쓴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오빠라고 부르던 아빠라고 부르던 내 알바는 아니지만 역시 그지 같고 너무 이상해 아니 자기랑 잠도 자고 애도 낳고 그러는데 그런 남자가 어떻게 본인 아빠가 될 수 있어? 지 마음대로 부를 거면 호칭이라는 게 왜 존재를 하냐고 네 댓글 그 아빠가 아니라고 이 멍청아 예를 들어 네 이름이 뚱땡이면 뚱땡이 아빠 이걸 줄여가지고 아빠라고 하는 거라고 이 멍청아 그러니까 2번 줄이긴 뭘 줄여? 아니 이거는 뇌를 줄였나? 4번 자기 친아빠가 아닌 다른 이성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 이거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반란까진 고딩들이 4,50대 아저씨랑 온조교제할 때 쓰던 단어야 오빠라고 부르기에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대충 아빠 이러는 거지 그런 거 많았죠 옛날에 여하튼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옆에 네들 진짜 토 나온다 대댓글 아니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하든지 말든지 네가 뭔 상관이야? 뭐 피해 입었어? 그리고 너 원조교제도 많이 해봤나 보지? 너 혼자만 그딴 거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확실하네 2번 아이고 자기 남편한테 아빠라고 하는 여자 등판 끌끌 근데 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지 너가 아비가 보는 앞에서도 아빠라고 부르냐? 5번 아 진짜 피곤하게들 사네 이제는 뭐 부부 사이 호칭까지 간섭을 하는 거야? 아니 아빠라고 부르든 말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남들 일이 신경 꺼여 대댓글 아이고 못 배운 가정교육이 여기 또 있구만 끌끌 대댓글 2번 자기 남편한테 아빠라고 하는 여자들 너무 없어 보이고요 무식하며 개천박해 보여서 그래요 같은 여자라는 게 너무 쪽팔린다 이겁니다 간섭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6번 아니 그냥 애 이름 아빠를 귀찮아서 줄이는 건데 왜 랄지들이야? 꽁꽁 아빠 대신 그냥 아빠라고 하는 거잖아 대댓글 한 단어 붙이는 게 그렇게 귀찮냐? 아니 그 정도가 귀찮으면 숨은 왜 쉬고 밥은 왜 처먹고 사냐? 그리고 짧게 하려면 여보라는 말도 있고 자기라는 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빠요? 정체성이 부여되는 고유명사를 왜 니들 멋대로 아무데나 쓰고 남한테 이해를 하라 이거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냥 이거는 누가 뭐래도 니들이 무식한 거고 미친 거요 알겠니? 2번 미친 끌끌 이 땅글 핑계라고 어이가 없네 야 이 정도도 귀찮으면 일상생활 가능하냐? 사는 것도 귀찮을 텐데 목숨도 줄여가지고 어여 가자 가 3번 애 이름을 빼고 줄여서 아빠라고 그럼 내 주변에 애도 없는데 아빠라고 하는 애는 뭐냐? 진짜 토 쏠리고 제정신이 맞나 싶은데 그래서 걔 안 봐요 7번 가끔 방송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 부부도 저러던데 듣기 졸라 거북했어요 아니 남편한테 아빠가 뭐냐? 아니 설마 잠자리에서도 그러는 거야? 어우 소름돋아 8번 예전에 뭐 방송에서 개그맨 부부들이 딱 이렇게 아빠 아빠 이러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당시 MC도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 왜 그렇게 부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자신이 되게 어려진 것 같아서 기분 좋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미친 거야 9번 아니 그냥 애 있는 집에서 애 이름 붙이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빠 이러는 건데 다들 자식이 없나요? 나봐요 대댓글 뭐? 애 이름을 뺀 거라고? 똥 싸고 있네 만약 그게 맞다면 남편도 마누라를 엄마라고 불러야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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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줘 나는 남편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걸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건 뭘로 설명할 거요? 그러니까요 2번 꽁꽁 아빠를 굳이 줄여서 아빠라고 부를 바에는 그냥 여보 같은 호칭 쓰면 안 되는 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10번 집에서 그러는 거야 지들 마음이니까 뭐라 할 순 없는 거지만 적어도 밖에서는 그러지 마라 진짜 어우 그지 같아 11번 와 여기 댓글들 보니까 진짜 놀랍다 남편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엄청 많은가 보네 12번 저희 남편이 피곤해 쩔어 있거나 골골거릴 때 좀 놀린답시고 아이고 아버지 혹은 아버님 저녁 뭐 드실래요? 이렇게 놀린 적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남편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건 좀 모자란 게 아닌 이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 어? 근데 댓글 보니까 이렇게 하는 여자들 꽤 많이 있나 보네 와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소름도 다 저도 좀 놀랐던 게 이 글을 본문 만들 때만 해도 뭔 남편한테 아빠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댓글 보고 놀랐습니다 이걸 뭐라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살면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이 아무튼 아니 줄여서 부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빠 두 글자랑 자기 여보 두 글자 다 두 글자야 굳이 근데 그걸 줄여서 부른다? 이건 좀 오바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빠라는 말도 제가 꼰대일 수도 있는데 썩 좋게 들리진 않아요 아 물론 연애 시절에 오빠라고 부르고 또 결혼했으니까 그게 빨리 고쳐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만 다만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 나이가 한 4살 5살 이렇게 되면 말귀를 알아듣는데 그런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오빠 오빠 이건 참 보기 안 좋더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아빠라니 오빠도 무서운데 아빠라니 헐 달달달달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음 거예요 음 음 음 음 음